네 안녕하세요. 동안 스킨케어 김선미 원장입니다. 저희가 올 2018년 또 저희가 우리 어머니, 아버지, 어르신들을 모시고 많은 행사를 가졌었는데요. 이번에 또 12월 22일날 또 동지 팥죽 행사를 이렇게 마련하였습니다. 제가 소심으로 소심껏 미국에서 우리 할머니, 할아버지들 이번에 겨울 따뜻하게 건강하게 겨울 잘 나시라고 저희가 이렇게 따뜻한 팥죽을 준비해드렸는데요. 저는 정말로 우리 할머니, 할아버지들께서 건강하게 또 살아계신 동안 또 저희들한테 또 많은 사랑을 베풀어주신 우리 할머니, 할아버지들께 또 저의 또 작은 사랑을 이렇게 담아보았습니다. 아무쪼록 또 기해년 저희 또 새로운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들 하시고 또 저희 동안 스킨케어가 또 나날이 발전하고 또 이렇게 좋은 행사를 많이 가질 수 있도록 많은 사랑과 관심을 보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저희 동안 스킨케어는 플래즌 힐 선상의 신한은행 여건물에 위치하고 있고요. 전화번호는 678-670-8053입니다.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건강하세요.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